왜 하필 이제야 내 앞에 나타나게 된 거야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맬 때는 없더니 어디서 무얼 했어 혼자가 힘들어 곁에 있던 여자친구가 이제는 사랑이 돼버렸잖아 운명같은 여자를 만나서 이제 나를 떠나가라고 그녀에게 말해버리면 보난만한 몸 가질 텐데 그렇다고 그 왜 때문에 그녀를 다시 볼 수 없게 돼버리면 나도 역시 망가질 것 뻔한데 자, 준생에! 정말 답답해 짜증이 나 어떡해야 해 뿜뿜이로 둘 다 내 곁에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 정말 화가 나 그 누구도 버릴 순 없어 차라리 이럴 땐 남자가 되고 싶어 미친 거니? boweln how do you do I have anyidez 세상이 Spider's going to be proud 사는 거냐 내가 lugar 그것이 문제라면 차라리 나일지 몰라요 2, 2, 3, 2 세상엔 누구도 나보다 바쁜 사람 없을걸 동시에 두 여자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었어 어쨌든 그때는 여정옥이 터진 것처럼 행복한 나날을 보냈던 거야 한 번 봤던 영화 보고 해롭단 얘기 다시 또 하고 저녁 식사 두 번 했더니 왜 그렇게 헷갈리던지 같은 편지 써서 보냈지 며칠 후에 말대락이 사라졌어 것과 속에 일은 틀렸었나봐 짜증이 고 정말 답답해 짜증이 나 어떻게 해야 해 둘 다 똑같이 사랑할 수 없는 거잖아 정말 이러다 둘 다 모두 놓칠 것 같아 차라리 이런데 남자가 되고 싶어 우리 친구들 감사합니다 진짜 잘하시네요 진짜 잘하신다 아니 제가 진짜 너무 잘하시는데요 진짜 성화씨 반한 거예요? 너무 신나게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진짜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신나게 부를걸 제가 중간에 실수해가지고 흠을 좀 깼어요 죄송해요 알면 됐어요 사니씨 무대를 망쳐버렸네요 여기 또 보내주셨는데요 9183님 분위기 너무 좋아요 방청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같이 방청하면 진짜 재밌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진짜 덥다 아 진짜 여기가 너무 좋네요 항상 음악에 연구하고 나면은 사우나처럼 변해요